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리을 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영어와 한글을 같이 보면서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발 발 말 말 말 별 별 별 별 별 불 불 말 말 말 칼 말 칼 물 물 물 물 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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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칠 칠 칠 nothing 말 말 파일 말 말 말을 말 길 칼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리을 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였습니다. 열심히 공부하세요. 감사합니다.